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매주 화요일 11시 반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는 오진석이고요. 오늘도 AM 매니지먼트의 송승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매주 월요일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AM 매니지먼트의 위클리 리포트가 나오거든요. 그걸 저희가 영상 버전으로 해서 해석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AM 매니지먼트 채널 오시면 됩니다. 너무 이산데 성의가 어때요? 조금 더 영혼을 담아서 해줘야죠. 어디로 간다고요? AM 매니지먼트 채널을 오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시황을 보기 전에 뉴스를 간단하게 조금 볼 텐데 일단 코인마켓캡 화면부터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코인마켓캡 화면 어제까지만 해도 5만 2천 선 위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였었는데요. 조금 빠졌어요. 지금 0.9%, 1% 정도 빠진 상태고 5만 1,600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요인을 찾자면 한도 끝도 없고 또 다른 곳을 찾자면 또 하나도 없는 그런 게 비트코인 가격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 5만 2천 선 위에서 계속 횡보를 했었지만 지금 5만 1천 대잖아요. 뭐 그냥 횡보죠. 뭐 그렇게 가격 변동이 크게 있었던 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비트코인 가격에서 1%면 그냥 밥 먹고 온 수준이다. 그렇죠. 점심 식사 정도 하실 그런 타이밍.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의 타이밍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 어제에 미국장이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프레지던트 데이라 그래갖고 우리와는 정서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휴장날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ETF가 이제 일종의 증시 시장 시간에만 거래가 되니까 매수세가 잠시 멈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반전, 매도세가 조금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치고 너무 적게 떨어져서. 근데 반대로 약간 그런 기대감을 가진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 증시가 이제 휴장을 맞이하니까 그거에 대한 자금 일부가 ETF로 조금 더 몰려들 것이다. 그거에 대한 상승. 이 정도 기대하신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ETF의 영향이 있는 비트코인과 대비해서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휴장을 하건 말건 프리던트가 어떻게 되든 말건 상관없이 올랐어요. 그래서 3천 달러 선을 갑자기 또 목전에 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 또 갑자기 왜 떡상했어요. 7일 간격으로 보면 9.8%인데 거의 일주일 동안 10% 아주 옛날 기준으로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저희가 한 2,700, 800 보다가 2,900 중반 이렇게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되게 단숨에 올라왔죠. 그러니까 전에 했던 말이 있는데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사실 사람들이 매수를 할 타이밍을 안 주고 그냥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러한 추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조금 약간 감론을박이 있었으나 이더리움은 상방이 많이 좀 열려있는 상태다. 그래서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송승재 이사와 AM 매니지먼트의 고용비 애널리스트가 똑같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희망회로를 불타게 돌렸었는데 정말로 지금 3천을 목전에 두고 있고 오늘 내일 중에 미국장이 열리면 아마 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이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립토 지금 코인마켓캡 잠시 이렇게 봤고 솔라나는 생각보다 이렇게 막 뻗지면 못한 상황 지금 110달러 저번주에 114달러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한 4달러 5달러 정도 물러난 상황이고요. 리플은 0.56달러 뭐 거기서 거기다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 PD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이번 CG영상이 갑자기 나가고 있는데 정신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웅장하면 막 나오니까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자랑하고 저 그 동안에 다시 보기로 다시 보기로 꼭 보세요. 이거 엄청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지금 티내는 거거든요. 그럼 안 됩니다. 그러지 마. 뉴스를 잠깐 보면서 지나갈게요. 일단 오늘 아침에 저희 나갔던 기사들 쭉 보면 일단 월드코인이 30% 이상 폭증했다. 엄청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나간 기사가 생홀트먼의 지금 악수 윤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이 떡하니 이렇게 나갔고 이게 왜냐. 지금 엔비디아가 우리 시간으로 2월 22일 오전 6시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적 발표에 나서기 때문에 엔비디아 하면 지금 뭡니까? AI죠. AI죠. AI 테마주의 대장. 슈퍼 대장이니까 거기다가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이 지금 테마를 타고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애플 같은 경우는 AI 플러스 VR, XR, AR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그런 AI 메타가 맞습니다. 작년 중반부터 역시 계속해서 지금 불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반영된 월드코인 또 샘 올트먼의 챗 GPT에서 이제 영상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뭐라 그러죠? 소라라는 또 그런 크로그램을 내놓았기 때문에 저랑 이제 PD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덕분에 AI 테마 코인이 떡상을 했다. 상당히 올랐다. 그래서 오늘 송승재 이사와 함께 잠시 뒤에는 알트코인 시간에 월드코인도 잠깐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나온 내용인데요. 이제 4월에 저희 우리나라는 총선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그다음에 거래소에서의 코인 발행 IEO를 이제 허용하겠다. 민주당은 조건부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ISA라는 종합자산관리계좌에 이런 가상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거대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화면에 보시겠지만 여기 펩시 로고 같은 게 있어요. 이제 크립토 코리아라는 저희가 이제 손수 예쁘게 제작한 저희가 비트코인 ETF 승인과 그다음에 여러 가상자산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캠페인인데 현재 이제 모금도 진행을 하면서 국회라든지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외쳐주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딱 좋은 타이밍에 이제 여당과 야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지금 어제와 아마도 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이런 내용이 나올 걸로 보인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선거다. 선거긴 선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막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고 이것이 총선 이후에 꼭 정책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루비님께서 칭찬해달라고 금 내보냈다. PD 얘기하는 거죠. 저희 현성 PD님께서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심심하면 한 번 더 내도 되겠습니다. 자 80분께서 들어가 계시고요. 자 다음 뉴스 깔끔하게 한 번 더 보면 뭘 볼까요? 내가 뭐 골라놨는데 다 어디 갔지? 자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자 우리가 이제 코인 방송 크리프트와 관련된 방송을 하지만 이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일단은 지난주에 나왔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거나 비슷하게 나오면서 야 이거 금리 인하를 할 때가 됐다고 그렇게 입을 털었는데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지금 엔비디아 미국 증시의 최고 대장주 현재까지는 지금 어떻게 실적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2월과 3월에 증시 방향을 좀 가늠을 할 수가 있겠다. 네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고 나서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횡보세로 전환이 됐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지금 기대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에만 부합해도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대형 기술주들도 다 같이 이제 시민버스 오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일단 뭐 젠슨황 형님께서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인터뷰를 많이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엔비디아가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 상당히 궁금하고 사실 저희 이제 뭐 엠지세대 저는 완전 끝물 혹은 바깥이지만 이제 어린 시절을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지포스 시리즈와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면 게임 그래픽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빠르게 게임을 할지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솔직히 좋은 회사하고 큰 회사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떡상을 할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채굴 시장을 장악하던 엔비디아가 이제는 BI 시장까지 하드웨어적으로 먹는 모습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구경하는구나. 굉장히 감회가 다릅니다. 지금 벌써 글로벌 시가총액 4위 정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원래는 한 제 갈기로는 8위, 7위권 정도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네.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잖아요. 57일 8시간이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물론 뭐 차트로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만 반감기 직전에 폭락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분들도 있어서 그때 다 팔아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시간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5만 천 중반인데 제가 이제 썸네일을 박아놨잖아요. 네. 5만 2천 뚫고 6만 갈 것이냐. 이더리움 3천 뚫고 그 위로 갈 것이냐.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일봉 차트로 해서 중장기 관점 한번 보고요. 그 다음 단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5만 2천 달러 저항해서 지금 계속 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위로 확실하게 일봉 마감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일봉 마감을 해주는 기준은 이전에 제가 이제 데드캡 가능성을 한창 볼 때 말씀드렸던 이 상승 변수가 있었을 때 4만 6천 3백 달러. 네. 이 위로 복마감을 지으면은 다음 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열린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때 보시면은 이런 형태의 강한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네. 나와주게 되면은 사실 그 위로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5만 2천 달러 그보다 조금 더 위로 보면은 5만 3천 달러 정도까지 네. 그 위로 강하게 돌파가 나와준다면은 사실상 다음 저항이 크게 없거든요. 6만 달러 부분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지금 고용비 애널리스트가 그때는 5만 목전 왔다 갔다 했어요. 네. 5만 2천 뚫으면 그 위로 그냥 열린다라고 했는데 일단 5만 2천 뚫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 추이가 중요하긴 하거든요. 일단 우선은 저는 5만 2천 달러도 중요하지만 이게 5만 2천 달러는 이제 매물대 관점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고 이 5만 3천 달러까지 제가 보는 거는 이 피부나치 비율을 제가 보는데 이 피부나치 비율에서 이 되돌림 상승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승 저항에서 1.38이 저항이라고 하는 비율이 있는데 사실 그게 이 상승에 대한 저항도 그렇지만 이제 하락 추세가 나왔을 때 하락이 낙폭이 꽤 심하다 했을 때 마무리되는 그런 최대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1.38이가 5만 3천 달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넓혀서 5만 3천 달러 정도까지 지금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5만 3천 달러 위로 일복 마감을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확실하게 이제 장기적으로 뭐 당연히 바로 뭐 당장 갈 수도 있고 눌렸다 갈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간다. 올해 안으로는 6만 달러 이상은 충분히 가겠구나. 그거는 거의 이제 좀 높은 확률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6만 달러면은 지난 전 고점에 또 6만 8천 달러 정도에 거의 바로 턱 밑까지 올라오는 수준인데 그러면은 일단 5만 3천을 열어제 끼면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하게 우리가 저항이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잡아먹었던 것들이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워낙 또 과거가 돼버렸으니까 그 위는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 뭐 돌파해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저도 뭐 단기간에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5만 3천 달러를 돌파를 해줬다라는 거는 저항 매물을 다 소화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저항 매물을 소화한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약간의 좀 다시 축적 단기적인 축적을 위한 이제 조정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조정은 큰 사이클로 봤을 때 정말 일시적인 조정일 거다라고 보고 이미 추세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3만 6천 3백 달러 위로 돌파한 순간부터 장기적으로 그냥 훨씬 더 좀 크게 빠르게 열렸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 반감기 전후 조정에 대해서도 그냥 과정인 거죠. 사실 그게 이제 6만 달러 부근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지금 부근에서도 계속 횡보하다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결과적으로는 간다. 그렇게 지금 추세는 놓고 있습니다. 뿅 간다. 6만까지를 사실 저희 이제 블록페스타 지난해 말에 12월 달 열렸던 행사에서도 그때 이제 6만 더 이상도 보시기도 했네요. 6만에서 8만 사이. 8만 얼마를 보시기도 했었는데 그건 이제 올해 연말 얘기고 당장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래 그러면은 5만 2천을 터치를 했고 5만 2천 3백 정도 갔다가 지금 5만 1천 3백 5백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걸 조정으로 보기에는 좀 굉장히 미약한 수준의 하락세니까 여기서 주춤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럼 여기서 나의 행동 액션 버튼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거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네.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비트코인의 비중이 큰 게 아니라 알트코인의 비중이 큰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만 봐도 사실 이제 알트코인들의 순환매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알트코인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게 비트코인이 5만 3천 달러 정도 저항 한번 터치하고 지금 횡보하는 기간 동안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큰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차트에 표시해놓은 대로 이 저항대 있잖아요. 이 저항대 기준 그리고 아래 하단 5만 달러 기준으로 해서 이 구간은 그냥 횡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여기서 그냥 계속 횡보한다는 것은 알트코인의 비중이 크게 쏠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 그냥 계속 있는 한 알트코인들의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알트코인 매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봐도 좋을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비트코인이 오름세고 6만 달러를 전망을 하셨으나 사실 그 사이에서는 수익적인 측면에서의 찬스는 알트 쪽이 좀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이제 유의미한 상승 그러니까 정말 이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한 그런 강한 상승을 보일 때 도미넌스가 같이 오르잖아요. 이 도미넌스가 오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들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이제 알트코인 순환매가 보통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방식은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난 뒤 특정 저항 구간에서 이제 횡보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환이 될 때 그때 이제 도미너스가 이제 자금들이 알트코인으로 조금 옮겨지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방식.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초반에 예전에 제가 차트를 지금도 모르지만 진짜 생으로 모를 때 밑에 있던 짝대기들은 뭐냐라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상대 강도지수라고 그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RSI 지표라는 게 밑에 있는데 이게 일종의 투자 심리 같은 그런 지표를 보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 이제 지금 5만 2천 선이 되고 예를 들어 공포 심리지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상당히 탐욕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뉴스 보면 이게 과열이 됐다. 매수 심리가 과열됐다. 혹은 아직은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건 또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한번 RSI를 한번 볼까요? 지금 상대 강도지수를 보면 매시간봉 기준에서는 지금 과열 상태 아래로 이탈됐거든요. 그리고 1봉으로 봐도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과열은 아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1봉으로 보면 지금 현재 과매수 구간이 있기는 합니다. 이 과매수 구간에 있다는 거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매수세가 과하다. 너무 사람들이 과열돼 있다. 이거를 의미하는 건데 이거를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을 또 하면 그냥 지금 굉장히 매수세가 강하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의미부여를 하지 마라. 너무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RSI 지표가 과매수에 들어가야 이것은 신뢰 있는 상승이구나. 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유의미한 상승을 보이려면 일단 과매수는 좀 찍어줘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도 이제 항상 차트 분석할 때 한 번씩 언급했지만 비트코인이 중요 저항대를 돌파를 했는데 과매수에 진입을 못했다? 그럼 이거는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드린 적이 한 번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상승을 할 때 이게 지금 매수세가 정말 강한 수요가 확실히 발생하는 상승이구나. 이거를 나타내 주는 게 사실 RSI 과매수 구간인 건데 지금 1봉 보면은 아직 과매수 구간에 있죠. 그랬다는 거는 지금 약간의 조정이 한 번씩 오지만 계속해서 반등도 나오잖아요. 매수세가 계속해서 강하게 나오는 것처럼 지금 과매수 구간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속 매수세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매수의 구간에 있는 한은 여러분들이 조금 매수 위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장이 맞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과매수 구간에서 이탈을 한다. 1봉 기준에서 이 70 아래 라인으로 이제 이탈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너무 이제 공격적인 매수 전략보다는 관망으로 약간은 조금 보수적인 매수 전략으로 이제 좀 전환을 하는 그렇게 좀 칸의 기준선으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유맨님께서 기관 매수 아닌가요? 비트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라는 말씀해 주시는데 이 짝대기를 보고 그런 것도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제 이 시장에 대한 매수 전체의 매수세 방향이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트레이딩을 조금 해본다고 생각되면 뭐 하루 종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5만 2천 선이 되고 5만 3천 가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6만 선도 노려볼만 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사도 되는 건지 혹은 앞서 매수를 해뒀던 사람들은 그러면 그 전까지 한 번 조정은 오겠네 그럼 한 5만 2천에 그냥 올랐을 때 한 번 털지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어떤 패턴의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까? 우선은 지금 어쨌거나 이 구간에 있는 거는 계속 박스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봉, 일봉 이 RSI도 과민수 구간에 있으니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은 매수 포지션이 맞다. 지금 현 상황은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대응하실 때도 기준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준선은 제가 봤을 때는 5만 달러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 기준선이면은 어떤 액션의 기준입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매수 포지션을 취했을 때 손절가가 되는 거죠. 손절을 이제 취할 수 있는 기준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4만 9천 7백 달러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잘 안 보이세요? 아이가 많지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4만 9천 7백 달러 비트맨이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4만 9천 7백 달러가 이 장대양봉 있잖아요. 보이시는? 이 장대양봉의 시가예요. 음... 시가이기 때문에 이 장대양봉의 시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금 비트코인을 5만 3천 달러까지 들어 올린 이 시작가잖아요. 그래서 이 이하로 이탈되면 당연히 안 좋겠죠. 왜냐하면은 기꺼이 올려놨던 거를 다시 반납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잠깐은 단기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1봉, 1봉 기준으로 4만 9천 7백 달러 이하로 이탈되지 않는 한 매수 포지션이 유리할 것 같다. 숫자를 저희가 찍는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고 이게 조금 위험성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5만 선 즈음 4만 9천 7백 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위에서는 계속 매수가 좀 권장된다. 지금 현상에서 유리한 포지션인 거죠. 유리한 포지션이다. 라는 표현이 좀 애매... 뭐야? 막 하기가 좀 그래요. 시황이라는 것이 어떤 표현을 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문제 소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해석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측면에서 그래도 최대한 가깝게 말씀을 드립니다. 4만 9천 7백 선이 아직은 유리하다. 그쵸. 그러니까 리스크 기준을 잡을 때 이 정도 선이 적당하다. 그러면 매도는요? 매도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격적으로 만약에 전략을 취했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저항 때 있잖아요. 5만 3천에서 5만 4천 표시해놓은 여기에 도달한다. 그러면 단기 익절, 일부 익절을 하는 거예요. 하고 근데 얘가 돌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를 다 익절하지 않고 일부 익절하고 일부는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돌파가 나와도 배 아프진 않겠죠. 맞아. 사람은 남이 뭘 했을 때 배 아프지 않는 선이 나의 손절이고 매수 포인트야. 그렇죠. 그렇다는 건 투자는 심리로 움직이는 아주 파도와 같은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김미숙 님이 오늘도 불미 잘 듣고 있다. 감사하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팍대락방 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전혀 해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시다면 자팍대락방 님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떠넘기기 좋습니다. 아직은 나쁘지 않다. 샘 리이 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일단 비 자체가 앞서서 해주셨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면 현재 5만 2,300선까지 정도 한 이틀 전까지 유지되다가 지금 5만 1,600까지 조금 내려왔지만 이걸 조정까지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횡보장세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팔거나 추가 매수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다고 치면 한 5만 달러선, 4만 9,700선 정도를 기준점으로 잡아두면 깔끔하게 내가 남이 뭘 했을 때 배는 아프지 않겠다. 이런 선이고 위로는 일단 5만 3천 이후에 상방이 열려있다. 하늘길이 좀 열렸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으로 넘어가 볼 차례인데 혹시 비트코인 관련돼서 조금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이런 포인트를 내가 어디 트위터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건 궁금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더리움 보기 전에 우리 현성PD가 만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CG 하나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큐!